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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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무대였습니다. 홍지영 씨. 여러분 홍지영 씨 다시 한 번 큰 박수. 아니 얼마나 더 예뻐졌어요. 저요? 네. 메이크업 받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. 메이크업 받은지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한참 뽀송뽀송 상태입니다. 네. 여러분 가까이 있어보니까 참 예쁘죠? 아니 어떻게 트로트라는 이 장르를 어른들의 장르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어요. 아이들 뵙만 아니야. 언기 좋아요? 네. 이러보십쇼.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애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홍지영 씨. 네. 아 진짜. 얼마 전에 사고 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? 아 네. 괜찮습니다. 네. 진짜 대단한. 어 진짜 정신력인 것 같아요. 어 진짜. 네. 한참이. 아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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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슬픔에 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햇빛에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해수리나도 슬퍼가세요 어느 그룹 속의 비가 드러누지 누가 알아 살자다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없답니다 상당히 넌 다 그런 거래요 희망하고 아픈 날이 많지만 상당히 넌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슬픔에 내셨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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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를 부러 온가요 집에 가요 좀 잘나가나요 USCM reminder For 근데 네 네 네 네 네 네 책 있어 거기같이 사랑하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을 보고 아픈 날 고백지만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하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을 이만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건 다 된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홍준영씨 조심해서 가시고 감사합니다 자 홍준영씨는